안녕하세요. 한국거리입니다. 오늘 엄마하고 남동생이 왔습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맛있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도라지 가는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의사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픈 9시, 저녁 9시부터.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사람들 대기하는 의자입니다. 그곳에 화취가 일어나서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에 대한 고마웅이 가족들의 소중한 청소에 왔습니다. 어디? 아멘,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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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찮아서 너무 귀찮아서 잘하시네요 그리고... 컷 뒤져주시네요 귀찮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가가고 다가가고 아니... 이 does a lot. 너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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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라우스. 오마어마하면 떨어져. 하나, 하나, 하나. 기본 사진입니다. 지금 잘 떨어져서. 노라지? 노라지가 아니고 이제. 노라지야? 노라 근데 난 두 개 그치로 그렇게. 비됨 간추물 끓은 물 개인 접시에 간추물 간추물 섞어보세요 사라오름 사라오름 왕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이마 마이 되시오 동대고기 훈치고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한치구이 응 응 한치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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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계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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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개 한치 응 죽었어 한치구이 한치구이가 골향이 남았어 응 진짜 맛있어 응 양념이 정말 맛있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가격대비 가성비는 별로였어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